바깥뷰 안녕하세요 월천기업강사 이번 영상에서 동원그룹의 연수원인 동원리더스 아카데미의 숙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구독자 시청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기억강사님들께 동원리더스 아카데미의 숙소를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리더스 아카데미는 경기도 이천시 장호헌읍 의 위치에 있는데요 정말로 양지바른 곳에 있어서 참 햇살이 좋은 그런 연수원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곳 동원리더스 아카데미를 참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원리더스 아카데미의 숙소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 숙소 소개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 빙고 바로 욕실과 화장실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리더스 아카데미 숙소의 욕실과 화장실은 출입구에서 왼쪽 좌측에 위치에 있는데요 욕실과 화장실은 별도의 미다지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오픈형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호텔식처럼 앞쪽에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세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에는 왼쪽에 폼비누 손을 실 수 있는 비누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부착형의 헤어드라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을 볼 수 있는 이렇게 예쁜 조명 아래에 큰 거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왼쪽에는 이렇게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문을 열어보면 안에 샤워부스와 변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변기는 안타깝게도 제가 좋아하는 비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좌변기 옆에 샤워부스에는 요즘 이제 일회용 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샴푸와 샤워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벽면에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별도의 일회용 용품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요즘 연수원 추세들이 환경보호 때문에 일회용 용품을 연수원 숙소 안에 비치를 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홀리더스 아카데미 숙소 샤워실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닥이 습식이 아닌 건식 샤워부스와 좌변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호텔에만 있는 그러한 건식 형태인데 이 건식 형태의 바닥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대리석 형태의 바닥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욕실이 습식보다는 건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곳 숙소의 샤워부스의 바닥 그리고 이런 좌변기의 모습이 꿉꿉한 습식이 아니어서 참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동홀리더스 아카데미의 세면대 그리고 옆에 있는 욕실 샤워부스와 좌변기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조명도 예쁘게 아기자기한 그런 조명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었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욕실 맞은편에는 큰 미닫이 문이 있는데요 이 미닫이 문을 열어보면 미닫이 문 안쪽에는 이렇게 옷걸이와 본인의 개인 물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옷걸이는 이 안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곳 동홀리더스 아카데미의 숙소가 2인일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옷장이 미닫이 문 안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내일 제가 강의를 할 때 입을 저희들이 수추가 있고요 미닫이 문 옆에는 선반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교육을 받으면서 개인 물품을 넣을 수 있는 물품함 그리고 수건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인일실이니까 2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2인일실이지만 그래도 수건이 한 4장 정도 넉넉하게 있었으면 어떻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소형 냉장고가 되어 있는데 냉장고 안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냉장고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는 이렇게 생수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인일실이니까 생수 2개가 되어 있고요 한 가지 특징은 이곳 동원그룹 연수원은 동원그룹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생수도 동원 F&B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수일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죠? 동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수가 당연히 동원그룹 연수원에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숙소 소개 할라이트인 숙소 안쪽에 친실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게 동원리더스 아카데미 숙소 안에 있는 침실의 모습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이곳 연수원이 2인일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침대 2개가 비치가 되어 있고요 침대 앞쪽에는 휘면서 볼 수 있는 TV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침대에 있는 친구 세트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텐데요 베개는 푹신푹신하게 아주 쿠션감이 좋은 베개가 있고요 질감 좋은 이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불을 벗겨보면 매트리스의 상태는 뭐 특급 호텔처럼 템퍼와 같은 그런 매트리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이틀 충분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러한 소재의 매트리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대 옆에 있는 벽면에는 난방 조절 장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연수원 숙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온풍기가 있어서 공기만 따뜻해지는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바닥 난방을 조절하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리면 보이시죠 불 빨갛게 들어와서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에는 바닥 난방이 즉 바닥이 따뜻해지면서 이 습한 기운을 싹 없애주면서 이곳 숙소가 굉장히 쾌적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침대와 침대 사이에는 두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탁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조그마한 이런 미술용품들이 위에 벽에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수원 안에는 이러한 학습할 수 있는 책상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스탠드는 잘 작동되는지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오 네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저도 순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의자 그리고 책상 안에는 이렇게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책상과 의자는 전면과 후면에 이렇게 두 개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거울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거울은 굉장히 클래식한 앤틱한 거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방역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손소독제와 주시가 준비되어 있고요 TV는 제가 봤을 때 룸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작은 약 한 20인치 정도 되는 TV이고요 벽걸이는 아니고 스탠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룸감 전화 연결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묶고 있는 곳이 111호인데 113호에 있는 사람과도 연결이 가능한 아날로그적 감성이 있는 전화기 폰폰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곳 연수원 숙소가 좋은 점은 다른 연수원은 연수원 숙소의 바닥을 값싼 비닐장판 같은 것을 연수원 숙소 바닥에 비용절감 차원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곳 동원그룹 연수원 숙소의 바닥은 전부 다 원목입니다 장판이 아니에요 나무 원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쾌적한 나무 냄새랄지 이런 것들이 사람 기분을 참 좋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원목이어서 딱 들어왔었을 때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룸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묶고 있는 곳이 1층이기 때문에 1층의 바깥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곳이 산 앞쪽에 있는 연수원이고 정말 정남향이어서 햇살이 정말 잘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란다 밖에서 바라보는 산의 전경 특히 1층이다 보니까 이게 숲 냄새가 싹 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연수원 숙소에서 바라보는 숲 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통홀 리더스 아카데미 숲소에서 바라보고 있는 뷰 이른바 숲뷰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조경을 잘 해 놔서 마치 내 개인 정원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뷰입니다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새소리가 이곳 숙소에는 꽤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가 조금 내려서 숲냄새 있잖아요 비 내렸을 때 그 흔냄새 그리고 산속의 냄새 이른바 산림욕이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쾌하면서로 건강해지는 그러한 냄새를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평화로운 정원 뷰의 모습이네요 대한민국의 어느 연수원도 피해갈 수 없는 저 나비 쌤의 연수원 평잼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 나비 쌤은 이곳 동원그룹 연수원인 동원리더스 아카데미의 숙소를 별 5개 중에 별 4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수원이에요 잠도 정말 편안하게 잘 수 있고 그리고 동원그룹이 식자재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연수원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도 정말 맛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별 4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곳이 지어진 지 약 2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기업 강의를 시작했었을 때 이곳 동원그룹 전직원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20여 년 전인데 이곳 연수원도 20여 년의 세월의 흔적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20여 년 동안에 대한민국에 정말 호텔급 연수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별 5개 중에 이곳 연수원 별 4개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곳 연수원이 별 4개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뷰가 너무 평화롭고요 그리고 이곳 연수원이 전 남양이기 때문에 정말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는 느낌을 주는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연수원이고요 그리고 시설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동원그룹의 회장님께서 이곳 연수원에서 자주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연수원 식당의 음식의 퀄리티가 굉장히 타 연수원에 비해서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적 측면에서는 이곳 연수원을 별 4개를 드리지만은 그 이상의 가치를 이 동원그룹 연수원인 동원 리더스 아카데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기업강사님들 그리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원그룹의 연수원인 동원 리더스 아카데미의 숙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우리 기업강사님들 그리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 그럼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하고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가슴 아프게 저를 20년 전에 잘 챙겨주셨던 사감선생님 자리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저는 사감선생님을 뵙고 싶은 마음에 한 달 은혜 이곳에 왔는데 안타깝게 해도 지금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감선생님 20년 전에 정말 저를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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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